황색 1위 6위 단락물을 쌓았네 이렇게 도마에다 해야지 안해도 돼 그렇게 쪼개 살짝 다듬어서 조금씩 날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금방 다듬네 깨끗하더라니까 잘 다듬아줘야 돼 많이 다듬었네 아 이게 6단을 다듬었어 이걸 다듬어가지고 이제 깨끗이 씻어 한 번만 씻어가지고 절여가지고 이제 깨끗이 씻어 지금은 간단히 한번 닦아내고 이래가지고 절여가지고 이제 한 세 번 씻어야 돼 이제 헹궈서 건져내 건져내면서 소금을 뿌려주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절여? 한 한 시간 한 시간 이거는 무가 절여 무는 빨리 절여 찹쌀을 씻네 찹쌀 죽을 써야 돼 아 김치에 넣으려면 그럼 찹쌀을 씻어서 불려? 불렸다가 이제 쓰면 빨리 퍼지지 죽이 불렸다가 풀을 써야 돼 아 절여다가 중간에 한번 섞어줘 뒤집어 줘야 돼 뒤집어 주는구나 그럼 이쪽으로 담아서 이쪽으로 담아서 우에까지 들어가게 이게 놓으면 딱 뒤집어진 거 아니야 잘 절여지고 있네 잘 절여지고 있네 물이 잘 끓고 있어 찹쌀을 그래서 이제 풀을 쓰는구나 죽을 써 풍 퍼지게 그려 쪽파 이걸 또 다듬어서 이렇게 씻어 응 파가 몇 단이야? 한 단 갓 갓 갓 갓이 들어가야 맛있어? 갓은 다 녹아버리지 뭐? 갓이 왜 녹아? 안 녹던가? 김치에 다 달아있지 아 여기다 넣어버린다고? 넣어서 섞어서 깨끗이 흙물 빠지게 같이 절여놓으면 깨끗해잖아 갓이 그래놨다가 씻는다고? 그러면 섞어져서 그냥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양념으로 들어가 따로 양념하는게 아니라 갓이 갓이 풀은 이렇게 식혀 식혀야지 빨리 매울라니까 어 이제 다 절였네 네 이제 씻어내 이제 씻어내 일단 해야지 그게 맞아 6톤쯤 나와야지 전부였어 아 이래가지고 절여진 걸 한 3번 씻어 3번 씻어야지 이제 3번 다 헹궜어 다진 마늘을 넣어 이게 한 600g 돼 루코 생강 다진 생강 다진 생강 응 그걸 다 녹였구나 응 어 그건 뭐야 새우젓 새우젓 그냥 새우젓 새우젓 여기 넣을게 육젓이 비싸지 응 그래도 넣어야 맛있어 넣어야 맛있어 허허 통통하네 응 이렇게 육젓은 하얗고 굵잖아 그니까 그것도 져어 응 넣어 좋은게 다 들어가네 뭐야 멸치액젓 응 그걸로 한가득 응 응 또 갈치 속액젓 갈치 속액젓 갈치 속액젓 아 갈치 속젓이구나 그것도 그만큼 응 응 매실청 응 어 매실청 응 응 응 아까 찹쌀죽 쓴거 풀 응 응 그렇게 밥풀이 그대로 살아있네 다 금방 없어져 그럼 아 넣으면 응 이거 여기다 넣을게 응 하나 두개 응 응 응 네개 응 네개 네개반 응 응 섞어 응 섞어야지 응 한개 응 두개 응 고춧가루가 빨가네 응 고춧가루가 빨가네 세개 세개어보는데 좀 더 섞어야지 응 섞어보고 응 색깔을 보고 응 색깔을 보고 응 새빨간데 장갑을 끼고 다 섞어야 되는구나 고춧가루가 적은거 같아 적을까봐 더 넣어야지 그걸로 네개 넣었네 네개 넣었네 응 응 이제 이정도만 해 놓고 그정도면 되겠어 응 넣자 저거다 아 절일 때 쉬워 쉬워 다 섞어져 그럼 이 양념만 섞어서 버무리면 되겠네 버무리면 돼 당기는 쉬워 이렇게 딱 재서 이걸로 무치면 되니까 간은 그러네 야채는 다 저기에 같이 절였으니까 응 근데 너무 된거 아니야 반죽이 단란거는 응 물이 나와 아 무칠 때 간이 들어가면 물이 나와 고춧가루만 이제 다 버무르지 뭐 고춧가루만 잘 으깨면 되네 응 알아서 물이 나오는구나 응 거기다 넣어 응 그래서 이제 버무리려고 응 응 일단 넣어 응 이렇게 무쳐 주는구나 잘 양념을 응 그렇게 골고루 발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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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거 양념 조절을 잘 해야 되겠네 응 너무 많이 무쳐도 안 되지 너무 많이 무쳐도 안 되지 너무 많이 무쳐도 골고루 피어 바르면 돼 이제 김치거리가 많이 있잖아 응 그렇게 자꾸 넣어가면서 응 고우면 더 넣어서 무치고 그러니까 양념만 해놓으면 응 발라서 넣으면 돼 원래 양념하는게 어려운거지 응 양념하는게 이제 이렇게 다 비비면 완성이네 응 여기가 양념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싱거우면 이제 소금 좀 뿌려서 응 무가 아주 싱싱해 보이네 밖에서 막 뽑아왔어 아 그 시골사람이 응 건너편에 그 그 청국장판이 있는데 응 거기서 이제 뽑아다가 팔더라고 아 바로 뽑아다가 응 간이 맞아? 응 간이 맞아? 응 이제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야 되는구나 응 너무 빨가니까 더 넣어야 돼 양념이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진짜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많이 해도 돼 지금은 응 남으면 또 아 또 김치가 많으니까 응 지금은 밤만 하는거구나 응 이 양념은 계속 쓰니까 배추김치도 다 먹고 그러니까 이럴때는 푸짐히 많이 해놓고 남으면 또 쓰고 그래야돼 양념을? 응 모자르면 얼마나 상관스럽게 알아? 그렇지 모자르면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응 넉넉하게 만든다 응 이 양념을 펴서 바르는게 힘드네 응 잘 섞이게 응 이렇게 넣어가면서 묻혀서 또 묻혀 놓고 넣고 이제 거의 다 됐네 응 모자를땐 양념을 좀 더 넣고 간이 맞아? 응 그래야 시원해 소금을 조금 넣어? 응 응 살짝 그래야 시원해 응 응 적국으로만 간만치 붓는 것보다 응 응 이제 담아 김칫통에 가다가 파가 이렇게 굴러다니잖아 응 잘 섞이게 응 매워 응 매워 진짜 맛있겠다 이제 며칠 있다 먹어? 2-3일 있다 먹어야지 2-3일 있다가 그냥 먹어도 돼 두통이나 담았네 두통하고도 남았네 그치 그래 그래 저게 다 똑같이 갈라야돼 아 이제 또 담을거잖아 내일 네 벌써 두통 담았네 응 내일 저거 다 먼저 세통 나오면 다섯통 여섯통이 나와야되는데 여섯통이 나와야되는데 네 괜찮아 다섯통이 나와야 여섯통이 나와야 천천히